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6페이지죠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이게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10년 동안에 꾸준히 나온 거죠 그런데 속성은 실전에서는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데 이 특성 안에서는 토지의 자연 특성이 중심이 되더라 자 그러면 얘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지문상에서 부동성이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 이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얘기죠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인인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성이 나오면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들 대시는 게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필요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지역시장별로 형성되는 가격이나 임대료나 기대율이 다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부동성에서 유발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오면 바로 부동성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요 위치지라는 개념이 그거든요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 외곽에 위치한 토지보다 토지 가치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비싼 거는 거기에 맞는 이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집약적 이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성하게 되면 대표적인 애들이 내가 기억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증성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부증성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비용을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증성이에요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구의 70%가 바다도 돼 있잖아요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하천은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땅덩어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양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비용을 들여서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고 부증성의 예외는 없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이 증가됐다 그것도 부증성 예외는 아닌 거예요 어차피 바다로 쓰는 거를 육지로 바꿔 쓰는 것 뿐이지 물리적인 양의 변화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기울기를 수직선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는 경제 편에서도 가끔 활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는 거 양은 늘릴 수가 없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지 이용에 집약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 욕구가 유발이 되죠 왜? 특정한 위치의 토지를 내가 소유한다는 얘기는 그 위치를 또 생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욕구라는 것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유발되는 거죠 특정한 위치의 부동산은 계속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공급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균형가격이라는 게 성립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증성 하면 또 대표적인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바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있죠 영속성이라는 건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으로서 인식되는 토지는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등으로 인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그게 영속성이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시면 얘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배제가 되죠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소유함으로서 생기는 자본이득과 이용해서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자본이득이라고도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요 사용이익을 운용에 따른 이익 또는 소득이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줄어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죠 소모되는 재화 같으면 관리가 중요하지 않지만 줄어들지 않는 재화니까 관리에 대한 의의가 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활동에서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얘는 현재 위치에서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애예요 그런데 계속 얘가 농지로만 있는 건 아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택지나 다른 용도로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가치의 판단이라든가 투자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의 행위를 필요로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속성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주요한 특성들은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것이 있죠 개별성의 의미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위치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얘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게 일물일가의 원칙인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동질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얘는 상품의 동질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시장 자체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죠 그래서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는 게 개별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품 간의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되죠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또는 기타 개량물에도 개별성의 원리는 적용이 돼요 자 그 이유는 모든 토지는 위치가 고정이 돼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게 되면 건물마다 발생하는 수익이라든가 감가의 정도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 토지상의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개별성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그런데 영속성을 가지고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그럼 얘만 틀린 거죠 그래서 기역, 리은, 디글, 리을 이렇게 주고 맞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건 네 가지 정도를 제시하는 거고요 인접성에 대한 것은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활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부동성에서 파생된 특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입문 특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입문 특성이라는 건요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가 이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리적 위치는 곤란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대한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마트라든가 공원이 새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가 들어서기 전이나 그 이유나 얘의 지리적 위치는 그대로이죠 그런데 얘네가 들어섬으로써 이 주거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위치의 가변성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성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공급을 우리가 늘릴 수는 없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부정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부정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을 차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바꿔서 쓸 수 있을 때 항상 최이호 이용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서도 최이호 이용의 근거가 되지만 부정성에 의해서도 역시 최이호 이용의 근거는 되죠 왜?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걸 다시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최이호 이용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지만 용도나 위치에 대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는 게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의 변화에 대한 항목들을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경우고요 그래서 부동산 특성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거기 18페이지에 가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가 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이 되고 그러면 틀리죠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 되겠죠 그럼 기억은 일단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닌 거죠 그런데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하니까 니은은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얘기죠 5번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실 것은 지문이 2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4개의 지문 중에서 올바른 건 2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을 하나 찾았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디귿을 갔더니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해서 균형가계 형성이 어려운 건 부증성이죠 그러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서 토지상에서 물건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가지고 성격을 구별하라고 주니까 제목이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성격인지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포인트로 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성이라는 건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5가지를 구별했는데 실전에서는 공간하고 위치정보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간으로서 인식되는 토지는요 우리가 3천 공간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3천 공간이라는 것은 수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와 공중까지 다 포함하는 3천 공간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개하는 개념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공간으로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수평 공간이지만 도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범위가 커지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투자 개발 등은 3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및 재산권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도 우리민법 212조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고 해서 재산권 보장에 대한 공간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점점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공중공간이 됐든 지하공간이 됐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하고요 용정률 인센티브 제도가 대표적인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고요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도 또는 지하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구분지상권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죠 이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표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권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표권에 대한 거는요 지표성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중에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물에 관한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물에 관한 권리는요 지표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미토지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유관시험에서는 이 물에 관한 권리가 지하권 또는 지중권에 있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를 구분하는 것은요 이건 비가 오느냐 비가 안 오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니까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하권에서는 일정한 통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깊이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그 깊이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용저해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지하권에서는 주로 예를 많이 물어본 거죠 미채골 광물이 있죠 이거는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죠 그래서 지하권에 그다음에 공중권에 대한 거는요 소유자의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는 퍼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적인 공중권하고요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사적인 공중권이라고 했을 때 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조건 등에 대한 이런 것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그 이상의 공간은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항공로 등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위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위치에 대한 것 자 위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 위치라고 했을 때요 상대적 위치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경제적 위치로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적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하고 행정적 위치도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랑 관리 있는 성격이 부동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 위치는 도시 지역에서는 접근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가면은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토지의 가치는 비옥도를 가지고 결정했겠죠 근데 도시 지역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접근성을 기준으로 그래서 학자들도 토지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토지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다 그죠? 그런데 이 위치의 가치는 결국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거기 보시면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를 말한다고 그러죠 그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교통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교통비용이라는 거는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게 교통비용이죠 그래서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항상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항상 그렇지는 않죠 항상 그렇지가 않은 이유는 접근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편익설 같으면은 가깝게 있으면 좋은데 위험이나 혐오의 설 같으면은 가깝게 있으면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접근의 정도라는 얘기죠 인간 생활에 필요한 편익설이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감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 시장 안에 상가 주택이라든가 철길 옆에 주택이라든가 버스 종점 주변의 주택들이 대부분 소음에 시달리죠 대표적으로 연락하시는 게 공항 주변의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라고 해서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일방 통행길이 있죠 아니면 요즘 같을 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아니 여기 바로 지척에 있는데 역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건물이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주차 공간이 그러면 거기부터 한 2, 300m 떨어진 곳에 가서 주차하고 이동해야 되면은 더울 때는 진짜 이동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소매 상점은 접근성을 중시하죠 그렇죠? 그러나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애들은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속성에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그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 관한 내용들을 구별을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서부터는 수요공급이론이죠 경제론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요즘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총론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론이나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총론을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총론도 지금 많이 까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안 보면 잊어버리는 거죠 안 보면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떠오르지만 세부적인 게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제론에 대해서는 시험 목차상에서는 수요공급이론하고 그 다음에 경기변동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시험 목차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요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거는 매년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수요를 배우셨을 때 자 이 수요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이 수요라는 것은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해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욕구가 수량으로 나타난 게 수요량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수요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력을 수반한 수요해야 된다 그래서 유효수요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량은요 막연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매력을 가지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때 소비하는 그 수요량이라는 거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수요라는 것은요 일단은 실제로 구매한 것은 아니고 어떤 욕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전적인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량은 막연한 수량이 아니라 반드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수에 된다는 얘기고 그때 이 소비하는 수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슨 개념이 유량이라는 개념이 명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때 그 내용에 보시면 유량 변수하고 절양 변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량 변수하고 절양 변수를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유량 변수는 뭐가 명시가 됐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면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절양이라는 것은 시점이 주어졌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요 자 맨 먼저 우리가 유량 변수를 얘기를 했을 때요 또는 절양 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가 들어갈 때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는 소비를 하겠죠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소비에서 남는 게 있으면 이게 계속 쌓인 게 재산이자 자산이 되는 거고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계속 쌓이면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절양 변수가 되겠고요 소득과 소비는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이 소득의 결부가 된 애들을 우리는 지대 지대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상용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죠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로 번역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얘를 투자론에서는 순영업소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 급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량 변수에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신규 주택 공급량 있죠 그리고 주택 거래량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인구, 재고 이런 애들은 다 저량 변수죠 그 다음에 자본이라든가 통화량이 있죠 일정한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가능한 애들은 다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물론 인구의 변동분이라든가 집값에 대한 어떤 상승분 이런 것들은 지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량 변수하고 유량 변수가 내가 구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정리 정도는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수요함수라고 되어 있죠 수요함수라는 것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네들은 다 변한다는 얘기죠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독립변수라고 얘기하는 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수요함도 변하는데 얘는 종속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네의 변화에 의해서 얘가 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그 재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수요함수다 이렇게 구별을 해드린 경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요법칙하고 수요곡선을 얘기했었죠 여기서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성격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법칙하고 수요곡선을 얘기했을 때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미래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관계 그걸 우리가 수요법칙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수요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우어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곡선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수요곡선이고 기울기는 그래서 우어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법칙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이라든가 이제 또 요약정리 그죠 그 다음에 뭐 숙계에 대해서 부동산학교대에 숙계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거는 뭐 항상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거기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하고요 우리 이제 교제상에 보게 되면 수요의 변화가 있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구별은 해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구별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가격을 쓰기로 했고요 여기를 수요량으로 쓰기로 했는데 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건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해서 예 가격이 변한 거죠 예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한 거냐면 수요량이 변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되냐면 하나의 곡선에서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출제자들은 점을 빼고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요 자 다른 애들은 일정한 거예요 가격 외에 다른 애들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이렇게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이 변화를 유도한 건 이 가격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서 뭐가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 그게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했을 때요 얘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준 게 수요의 변화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얘기죠 얘가 변해서 그러면 여기가 있는 애가 가격이고요 얘가 수요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변했잖아요 수요량이 수요량이 변했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닌 애들이 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페이지 23페이지 가시면은 상단의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있죠 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건 틀리죠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니까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곡선이 이동했다면 이걸 수요의 변화를 하는 거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있죠 이를 부동산 수요량이 변화하다면 틀리죠 수요곡선이 이동을 좌우로 이동을 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택재고 가계자산 도시인구 있죠 우리가 인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건 절약변수가 되겠고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지문이 있죠 그게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가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개가 맞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법칙하고 수요곡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4페이지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정리했고 그 밑에 가면 이제 수요 변화유인이라고 있죠 얘도 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관계는 반드시 또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수요 변화유인서부터 또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행이 되거나 아멘